그럼 어디 갔어? 내 걸레! 문 잠버려! 넌 다 잠버려! 창문까지 잠버려! 애기 아빠가 내 아들이라고? 그래! 내 형이 그래! 아니 네가 무슨 죄가 있다고! 조용히 살아! 따서서 받을 건 받아야지! 우리 집 놀러 가요! 저 차 타고 가면 돼요! 기왕에 이렇게 된 거 그냥 받아들여! 넌 대주워진 운명 피하지 말라고!